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보자를 보게 됩니다. 그 하늘 보자에 하나님이 앉아계시고 그리고 내 생물들이 그 주위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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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하고 그리고 24장로들이 자신들의 멸류관을 보자 앞에 던지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의 주제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찬양할 찬양의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토록 찬양할 찬양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그 찬양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은 1절에 한 두루마리를 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두루마리가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리고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은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제 내일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겠지만 이 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세상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에는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담겨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고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의 능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요한은 슬피 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무섭도록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처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된다는 이곳은 큰 슬픔인 거죠. 그때 바로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기를 그 인을 뗄 자격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유대지파의 사자가 누구십니까?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지파에서 나셨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를 온 우주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장로가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의 눈앞에 한 분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서 계신데 그분의 형상은 사자가 아니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서 계셔요. 그게 6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요한의 눈에 어린 양이 서 계신데 그런데 그분은 일곱 뿔을 갖고 계셔요. 뿔은 권세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눈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 일곱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물붙듯이 부음을 받으셨죠.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장로가 말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요한이 보기를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자요 어린 양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는 상징이 있죠.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런데 그 왕이신 주님은 그리고 일곱 불을 갖고 계신 주님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승리 사자이신 예수님의 승리는 어떻게 그 승리가 주어졌는가? 어린 양이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음을 통과하여 앉으신 승리 얻으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신가인 거예요. 성경에 빌리포서 2장 6절에 동일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빌리포서의 선포가 되어 계시죠. 하나님은 일곱 불을 가지신 어린 양 환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도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먼저는 붙잡아야 할 것이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어느 한 교구 목사님께서 한 남자 성도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성도님이 오래전에 아내와 이혼을 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혼자 키우셨는데 혹여나 아들이 빗나갈까 봐 또 어미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늘 기도함으로 키우셨대요. 그런데 어느 한 날은 아이에게 기도해주고 학교를 보내고 본인도 출근을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파출소에서 보호자 부르는 연락이 온 겁니다. 가서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는 가지 않고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힌 거예요. 보호자가 오셔야 한다고 해서 달려가 보니까 경찰들이 의기양양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온 다른 아이의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아들을 마구 때리는 거예요. 주먹으로 발길질로 그래서 아이가 피가 나고 경찰들이 말리기에 바빴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때 그 성도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니까 그 아들의 표정이 나도 죽었구나 이런 표정으로 그렇게 기가 죽어 있더래요. 이 남자 성도님도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침해로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 아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동안 어떻게 키웠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 아이 붙들고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분노가 침해로 오르더래요. 그때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원래 하던 대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 남자 성도님이 아이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하던 대로 기도를 해주기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문제 부모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우리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재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사건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다 박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정말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무릎구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씨름을 다 해보셨죠. 자녀들과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자녀들이 이겨요. 그런데 그것이 자녀들이 진짜 힘이 세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고 부모가 져주니까 이기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져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용서해라. 사랑으로 품으라라는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먼저 용서해라. 먼저 가서 무릎을 꿇어라. 저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럴 일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라. 그때마다 그렇게 순종하여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그게 승리한 자의 마음이죠. 말할 수 없는 평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사자이시오. 일곱 불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라고 하세요.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절에 드디어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받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자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들, 천사들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9절과 10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9절, 10절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그 찬양의 주제가 뭐냐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하사 그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들이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4장 1절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예배를 보게 되는데 4장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고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이 하늘 예배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 예배의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할 찬양의 주제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하며 사십니까? 찬양하며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요즘에 찬양할 게 없어요. 감사할 주제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주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이것이 찬양의 주제잖아요. 이 찬양의 주제를 오늘 못 누리는 분 계십니까? 이 찬양의 주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제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찬양하기에 이미 충분한 거예요. 감사하기에 이미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면 감사하기에 충분한 자 이 눈이 열린 자가 성도인 우리들이에요. 이 눈이 오늘 이 아침에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낙스 신학대학원의 설교학 교수인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자신이 젊었을 때 한 탕광촌에서 목회하셨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목회할 때 참 인상 깊었던 노 성도님이 계셨대요. 그는 젊은 나이에 광산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후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사셨던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실하게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교회의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범이 되는 성도이셨대요. 그런데 어느 한 날은 그 나이가 많은 성도에게 젊은이가 다가와서 질문을 하더랍니다. 어르신, 어르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시면서 겪은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신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을 이 목사님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가지요. 그렇게 신앙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저 성도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때 이 성도가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젊은이, 이따금 사탄이 젊은이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 앉아 내게 질문을 하곤 한다네. 그는 창밖에 있는 내 또래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광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형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내게 보여준다네. 또 내게는 없는 다복한 가정과 좋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네. 사탄은 나처럼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육신이 멀쩡한 노인들을 가리키며 그들의 건강한 육체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네.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저 어르신도 저런 고민이 있으신 건가? 그래서 젊은이가 곧바로 물어보셨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때 노인이 하는 대답이 나는 그때마다 사탄의 손을 붙잡고 그를 갈보리 언덕으로 데려간다네. 그리고 이마의 가시감과 양손의 못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한다네. 보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 노인이 십자가에 보혈 하나면 감사하고 찬양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그 눈이 열려있는 자였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동안 이 땅에서 했던 감사들 대부분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때 대학 입시 합격한 거 하나님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 제 중병을 고쳐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런 감사할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정말 감사가 뭔지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나를 사신 것이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유일한 감사인 것이 드러나니까 다른 감사들은 아마 빛도 발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면 감사하기에 충분합니다. 찬양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일곱 불을 가지신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유다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십자가의 길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무릎을 꿇을 때에는 무릎을 꿇고 사랑하라 할 때는 사랑하는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오늘 붙잡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린 양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는 길 우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성기고 무릎을 꿇으라 하실 때는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임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붙잡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온 하루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이면 그 길이 순종의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길 아버지 하나님 걸어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찬양할 찬양의 주제 완벽한 찬양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입니다. 이 시간에 감사할 것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된 마음으로 새해여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계십니까? 요한계시로 5장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서 올려 퍼지는 찬양을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보혈이면 감사하고 찬양하기에 충분합니다 십자가 보혈이면 하나님 찬양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주소서 이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온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 찬양과 예배의 주제에 우리가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하나면 찬양하기에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면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충분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찬양할 것이 보이지 않고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는 이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올려드리는 찬양 아버지 우리의ela 예수님께서 그리 예수님께서 그의 필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셔 이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도용하시길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아버지님 진짜 나의 은혜 분들도 잘 많아요 진짜 나의 은혜 분들도 함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다면